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누가 1등인가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좋아하죠. 순서를 잘 매기지 않습니까 그게 참 피를 마르게 하는 건데 소위 생성 ai 거대의 언어모델 llm 에 누가 1등 하는가 이런 기사가 실렸네요. 참 매력적이고 좋은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오른쪽 상단에 가장 위대한 ai의 도전 우리는 챗봇을 모두 다 테스트 해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우리는 오픈 ai의 챗집을 t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 구글의 제미나이 퍼플렉스티 엔스트로피 클라우드 등의 5개의 대규모 언어모델 을 비교해서 점수를 매겠다 이렇게 이러면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아주 극한 기사이기 때문에 기자가 세 분이나 이렇게 같이 합동 기사를 썼네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쓴 겁니다. 건강은 가장 답을 잘 주는 것이 이분들이 해보니까 챗gpt고 2등이 제미나이고 그 다음에 퍼플렉스티 클라우드 코어 파일럿 순서로 이렇게 정확도가 뛰어났다. 그 다음에 파이낸서는 제미나이가 1등 이고 클라우드가 2등 이고 퍼플렉스티가 3등 이고 챗gpt가 4등 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그 다음에 요리는 챗gpt가 1등이고 제미나이가 2등 이고 여러분 이건 다 한번 소개 했습니다. 코어 파일럿만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만 제외하고 대부분은 공병호 tv에서 특별하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대부분 한번 시도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여기서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스티고 써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다라고 느낀 것은 퍼플렉스티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수하네요. 우수하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다 써보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이제 업무 추진하고 관련해서는 엔스로픽 엔스로픽의 클라우드가 1등 이고 퍼플렉스티가 2등 이고 그 다음에 창의적 글쓰기는 퍼플렉스티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성과를 기록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종합하게 되면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전체 점수는 금메달이 퍼플렉스티가 1등 그 다음에 2등은 챗gpt 삼성은 제미나이 4등은 클라우드 5등은 코어 파일럿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에서는 클라우드가 1등이고 퍼플렉스티가 2등이고 제미나이가 3등이고 저희들도 계속 사용해보면서 생각보다 대규모 업체는 아니지만 퍼플렉스티가 여러분도 굉장히 성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창의적 글쓰기 그 다음에 요약 퀄런트 이벤트 코딩 스피드 이런 부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1등 2등 3등을 여러분도 이제 오늘 방송 마치시면 메모해놓으셨다가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챗gpt도 좋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괜찮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파일럿도 괜찮고 엔스토피의 클라우드도 괜찮고 퍼플렉스티가 수십 개 가운데서도 가장 미국인들에게 가장 여러분들 뭐죠 인기 있는 5개의 대규모 언어모델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겁니다. 아주 좋은 그런 기사였는데 다른 내용을 다 제외해버리고 그 기사 내용 가운데 핵심만 여러분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픈 ai의 챗gpt를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스타트업 출신 엔스토피의 클라우드는 공격적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파일럿은 오픈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인 빙 및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같은 서비스와 통합됩니다. 구글의 재미나는 실시간 응답을 위해 인기 있는 검색 엔진에 액세스합니다. 퍼플렉스티는 링크가 있는 소스를 인용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연구중심의 체포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 거죠. 관련 링크를 다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퍼플렉스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전체 결과를 해보게 되면 좀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퍼플렉스티가 우리의 챔피언이었습니다. 퍼플렉스티가 제가 갖고 있는 시각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퍼플렉스티의 ai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인 드미트이 세베레노코는 우리는 간결성을 위해 최적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식별할도록 모델을 간결하게 조정했습니다. 점점점 더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이 다섯 가지를 주말에 한 번 다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던져보시죠. 꼭 같은 질문을 던지시게 되면 다섯 가지 여러분들 이런 챗봇 다섯 가지 대규모 어느 모델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한 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